신이 아이디스 만들 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댄스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입는 거는 댄스이기 때문에 댄스를 먹을게요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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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렸을 때부터 세컨더 이런 거 배웠고 라틴 댄스 이런 것도 배웠어서 근육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을게요 그만해 그만해 제가 완전 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흥적 살짝 어떡해 이건 꼭 저는 완전 이거예요 딸기 제가 진짜 진짜 이거를 진짜 절대 따먹으면 안 되겠다 딸기 아 안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만요 조금 기다렸다가 더 예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거요 저 얻게 된 소리 진짜 가요 이렇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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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아 아 아직 아직 지시 스눍 오 오 아 어떡해 죄송해요 되게 맛있게 보여요 아 어떡해 어떻게 하지? 이렇게 그러면 아 진짜 태권도 만약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조금 복균했는데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? 이거 제가 보는 건 아닌데요? 이.. 마지막 얘기 많이 하는 비행기 때문에 아 떨어졌어 어떡해 안 돼 제가 얘기 많이 하는 비행기 때문에 제가 이거로 볼게요 하아 신의 아리스 만들 때 완성했습니다 바이바이 그리ük 계짐 ბ 계 계 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